양념은 식구들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얼마 안 있으면 추석도 다가오고 해서 제가 시안수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추석 달빛 어둠이 마당 한가득 내려앉은 밤 환한 달빛이 우리 마당에 자리를 잡았네요. 오늘도 바쁜 하루 세월은 흘러 그렇게 추석이 다가왔어요. 내일이면 먼 고향 우리 어머니 계신 곳 고향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달려갑니다. 손님처럼 다녀갈 자식들 위해 앞마당의 빨간 고추는 그렇게 익어 가겠지요. 창가에 부딪힌 환한 달빛 모든 이들의 마음에도 보름달이 떠오르기를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내일을 위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기울일에 한 번 말라봐요. 그래서 이거 훌 덮어주는 거야. 이렇게 씹! 아하하 이곳은 예쁘네 이건 예쁘네 이게 뭐지? 근데 이게 콧뚜풍이고 그랬나 보지 이거 그럼 어두운 자식이요? 여기다 가만히 있어 여기다 여기가 아직 여물질 안왔구나 아직 여무조 안되기도 많이 나셨다 오우 좋네 맛있겄다 오우 맛있겄네 요런게 맛있어 끓이고 아 됐다 추석 때까지 자라면 이게 식충도 난데 응 금방 자라지 자랄때는 아 아 예 됐어요 더 자라야 돼 이제 자라는 중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ね 아 아 아 아 pin 으 우리 소나무 아침에 일찍 방앗간에 가서 빠왔어요 떡가루 떡가루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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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떡 darum 떡 스테이크 당면 소금 계란 적당히 쥬쥬쥬 그릇에 볶아줍니다 고춧가루 고추 감자튀김 당면 Foods 고추 소금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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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하하니? 어? 오? 오? 알? 오? 오? 그래도 교육시키니까 더 이뻐졌네 교육비넷이요 대장 철저히 하는거 애들이, 애들이 있는게 애들이 있는게 이렇게 많은 분들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이길 수 있는... 어... 저런... 다 했다! 들어왔어! 다 했습니다! 아유... 이야... 자! 아... 요리를 입으면... 여기도 하나가... 아... 아... 이리... 이제 저의 비비... 너가... 아니면σ이중어... 야채김치후린비... 젤리... in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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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잘 되고 있으시오. 잘 되고 있습니다. 동태절이 아주 맛있게 생겼다. 구명이. 그래. 너무 이쁜다. 담배는 잘 되죠? 예. 나야 뭐. 더 주고. 너무 이쁜다. 너무 이쁜다. 너무 이쁜다. 다 부쳤습니다. 다 됐어? 네. 아유. 잘하셨어. 당신은 이제 술 한잔 하셔. 드셔. 네. 알았어요. 조금씩 다 갈게. 가져가서. 네. 이거 하나만 돼. 맛있게 생겼네. 네. 그 전도 하나만 주실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됐습니다. 네. 나누실래요? 네. 잘 돼요? 아이고. 여기 예쁘게 잘 만든다. ㅎㅎ ㅎㅎ 동그랑댕이 들어가지까 . 그때. 전 부쳐도 동그랑댕은 안 해봤거든. 그러래. 안 했는데 그냥 동그랑댕이 하는 거야. 감자와 고춧가루 청양고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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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 됐다 다 됐다 후추 참기름 간장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간장 설탕을 뺐어요. 설탕을 뺐어요. 찌개. 단무와 뼈. 뼈. 에코넛. 설탕을. 옥수수의 물. 마늘은 젤리, 한접, 얇게 만드는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잘емо 양념을 넣어주세요. 정념을 뺏기 양념을 양념으로 넣어주시면 완성. 식용유 이것을 사용하며 식용유 식용유 주문하는 식용유 밥과 밥 까지 먹으니 희망 희망 땅에 묻기해요 tragen까봐요 까봐요 올라갈 거예요 까봐요 헐 쪼개 Metal 카레 바삭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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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루퍼 매몰들이 끓여서 시원한가름 물 물 버터 오이 다진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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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계랄 계란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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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치킨을 계란에 넣을 수 있습니다. 계란을 넣어주세요. 치킨을 계란에 넣어주세요. 치킨을 넣고 튀겨주면 완성! 치킨을 넣어주세요. 치킨을 넣어줍니다. 치킨을 넣어주세요. 계란 양파 살짝 넓은 흙 물 앙 참고로 참고로 짜고 손톱 참고로 참고로 참깨 참고로 참고로 계란 튀긴 단지 삶은 후추 일찍 계란 계란 최선을 다 Puis은 탄산 양파 얼음 소금 양파 양파 소금 양파 대파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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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소금 양파 양파 설탕 양파 계란 depending on how you are 계란물 면 양념 칼국수 소고기 소금 소금 간장 간장 아쉬운 면 스팟 세븐 고추 물 per 양파 물 물 그릇에 넣어주세요 배고파 양념장 양념장 소금 다진 소금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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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젓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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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육을 넣어주세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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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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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으로 부품을 부어주세요 간장으로 finalize 갓이라고 합니다 잘 어울려요 참기름 계란 양파 양파 쌀가루 가루 양파를 넣어줍니다 양파 물을 넣고 살짝 매운 양념을 넣고 여기에 소금을 넣고 양념을 넣고 다진 양념을 넣고 양념을 넣고 양념이 넣고 양념이 넣고 오징어 양파 고추 소금 고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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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양파 마늘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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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후추 호박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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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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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대단하고, 소금을 캔디에 소금말로 만들어볼게요 참기름에 영양제를 잘라주세요 또 하늘에 소금을 넣어주세요 마늘, 치즈 양파, 당근,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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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소금, 고추, 데이 Freiheit, 통vic, 고추, 고추, 호떡, 그릇, 양파, 통금, 양파,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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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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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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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e,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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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가루, 고추, 고추, 고추. 양파 마맛을 통으로 그릇에 그way 다 pseudo에 아이스크림을 넣어주세요 계란은? 그릇에 계란을 넣어줍니다 고추를 볶아줍니다. 분노소, 호박, 반죽을 볶아줍니다. 중간에 볶아줍니다. 볶아줍니다. 소금, 고추를 볶아줍니다. 볶아줍니다. 호박에 볶아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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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요 추석이라고 이렇게 댓글에도 작은 아들, 작은 아들 그러셔서 오늘은 작은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이랑 같이 오늘 한 가족이 이렇게 먹방을 하게 됐습니다. 추석은 좀 이딴 데요. 저희가 미리 또 냠냠 식구들 이렇게 대접하는 의미로 미리 이렇게 차렸습니다. 이거는 전 부쳤어요. 동그랑땡하고 동태전하고 꼬치전 부치고요. 이거는 약식, 이거는 돼지갈비찜, 이것도 송편을 집에서 맛처럼 해봤어요. 냠냠 식구들 또 보시라고. 잡채했고요. 이거는 가자미찜이에요. 그리고 토란 심었거든요. 그래서 토란 캐다가 토란국 끓이고요. 나박김치 담고요. 냠냠 식구들 덕분에 또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또 가족이 모였으니까 맛있게 먹자.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읍시다. 야 이 토란국이 집에서 간 거라. 댓글이 그냥 아들 하나 어디 갔냐고 그냥 아유. 토란국이. 음 맛있네 토란국. 내가 심어서 맛있어. 내가 심어서 맛있어. 음. 음. 아유. 이거 어디서부터 젓가락 가야 돼? 전부터 먹어볼까? 에 마음대로 드슈. 말리는 사람 있어. 음. 아유 맛있다. 음. 맛있네. 맛있어? 뭐처럼 아들 옆에 있네. 큰아들 옆에 있었는데. 어색하네 이거 갑자기. 어색해? 어머. 보기만 해도 배부르겠다. 으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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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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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어드릴게. 응. 내가 집어갈게. 응. 됐어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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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잡채 먹을래. 잡채 잡채. 내가 좋아하는 잡채. 갈비찜 맛있네. 갈비찜 맛있어? 응. 많이 먹어. 으흠. 으흠. 여기다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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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많이도 덜었어. 흐흠. 흐흠. 많이 먹으려고. 응. 먹는데 엄찌개 덜었어. 흐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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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채 맛있네. 잡채가 맛있더라고. 하면서 먹어보니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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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공편도 2개만 얹어줘야죠. 여기다가. 공편도? 네. 2개만 주세요. 네. 얘들아. 아빠 술 한잔 따라드려야지. 참 그거. 술. 인삼 줘. 여기다 놔야 되겠다. 국은 저 따라놓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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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 6, 6년. 인삼 주에요 이게? 응 인삼. 인삼 주. 5, 6년 됐나. 그것밖에 안 됐어. 응. 오래 되어야 되는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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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만 먹고 싶다. 아이고. 엄마도 한잔 줘봐. 으흠. 으흠. 자신은 취해서 또 잠들어 자, 먹자 인삼 육륜근 담근거야? 야, 저 간식 식구들을 위하여 위하여 우리 냠냠씨도 좋은 일들만 가득 가득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짠 어우, 독한데? 독해, 제대로인데 나 못 먹어, 당신 잡 써야 돼 독해 쏘네 독하네 당신 못 가니 내가 먹을게 독허지 독허네 그전에 복분자주는 다 다 먹었나봐 복분자주가 딱 많았는데 몸이 따뜻해지는데 몸이 따뜻해지는데 작은 아들 많이 먹어라 네, 많이 드세요 작은 아들 작은 아들 왜 다른 아들은 없냐고 댓글로 그냥 해주셨어요 오늘 작은 아들이 왔습니다 그동안 바쁘고요 또 이렇게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어요 요리 이렇게 많이 하시고 다 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어 내가 먹는 날 다 했냐 다 같이 한거야 조랑꽁 맛있지 국물도 맛있고 잡채도 갖다 잡다 네 맛있네 조랑꽁이 맛있다 소고기 넣었다 그 맛이 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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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아지는데 오늘 아주 말아먹어요 맛있네 여기 국물 더 잡어 응 조금 더 줘 네 토란 네 당신 농사 썼으니까 많이 잡죠 뭐 당신은 안 지었나 같이 해 당신이 다 지는 거지 뭐 내가 뭐 도와주기만은 어 맛있다 명절에는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막 시끌뻑적 해야되는데 큰집 작은집 뭐 그냥 다 모여가지고 또 그 추석에 다가 오니까 날씨가 좀 서늘해진 거 같아 그래 아침 저녁은 하늘에 이불 덮고 자 그냥 더워 더워 그러고 그냥 이 더위가 언제나 가나 그랬는데 그래도 갔어요 오늘은 진짜 시원한 것 같은데? 꽃이죠 동그랑땡 오랜만에 먹었는데 맛있더라구요 동그랑땡 오랜만에 했어 한 번 사면 다 먹을 뻔 했잖아 구워야 되는데 여보 쉽게 더 주셔 이거 내가 다 먹게 생겼네 잡채 동그랑땡 잡채 네 이 여보는 뭐 잡채만 잡숬나 잡채가 맛있어 아 음 흐흐흐흐 흐흐흐흐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네 맛있네 아주 음 음 음 그게 갈비짜나 음 음 아니 여기다 조금 형 먹게 자 아니 여기다 먹으면 돼 음 음 음 음 맛있다 나박김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밥 보고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게 많으니까 이거 먹을래요 동강대는 줄까? 가져올까? 음 고치 쓰실까? 음 나도 나도 고치 줘? 음 음 고치가 맛있어요? 음 나도 고치 하나 먹어볼까 이러면?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는 야 이쪽으로 뽑아 먹을라 그래 하하하하 이쪽으로 뽑아야 되는 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 으흐흑 음 갈비가 아주 긁그넴 네 으흐흑 으흥 으흐흑 음 으흐흑 으흐흑 으흑 으흐흑 음 맛있다구와 맛도? 먹을만하지요? 쪽파가, 이거 쪽파로 하거든요. 그 전에 쪽파로 했는데 사려니까 너무 비싼거야. 아사기 고추야 이거는? 이거 농그린 아사기 고추 약간 까늘잖아. 그래서 이거를 한거야. 딱 맞아서 그게. 아버지 한 잔 더 드렸어요. 아빠 한 잔 더 드려. 아사기 고추. 아.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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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릇보였어요? 갈비떡도 뜯어있지 떡은 나중에 만들면서 여러개 먹었더니 갈비가 잘살어져서 추석 때 다 고향에 가시는 분들 많을거야 고향에 미리미리 가고, 맛나고 장훈이 너 수정가에 잡어 아 수정가 있죠? 네 이거 먹을래? 이것도 내가 먹고 수정가가 뭐 이렇게 이쁘게 하셨어요? 옛날에 생각나서 수정가를 한번 해봤어 여태까지 수정가 뭐 해보지도 않았잖아 옛날에 어렸을때 시골에서는 수정가에 명절을 잘했거든 그래서 한번 해봤지 부패 가면 수정가 먹고 그랬는데 아 부패 가면 있었나? 옛날에 옛날에 맛있네 시원하네 소가 또 잘리잖아 수정가 봐 생강 계피 넣고 끓인거지 잘 됐다 수정가도 잘 됐다 어우 맛있다 어우 맛있다 아이고 아주 잘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냥 푸짐하게 먹었네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너도 그러게 우리 냠냠 식구들 어색하게 요번 거는 추석 음식 1탄이고요 또 다음에 2탄 추석 음식 2탄이 또 나가요 우리 냠냠 식구들 그냥 거기에서 그냥 한두 가지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하셔서 맛있게 드세요 추석에 이렇게 오늘도 냠냠 식구들 덕분에 이렇게 또 차려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가족들 만나니까 좋은 일들이 가득 가득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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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